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볼이 빵빵하면 예쁜가 라는 동영상에서 애기들이 볼이 빵빵한거 하고 어른이 볼이 빵빵한거 하고 다른 이유가 첫째 이렇게 애기들은 피부에 탄력이 좋아서 여기 피부에 이 풍선에 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탱탱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든 노화된 피부는 이렇게 피부가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고 피부 탄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넣거나 필러 풀페이스 필러를 많이 맞게 되면은 디룩디룩해져서 살이 더 무거워져서 더 빨리 처진다 그리고 노화라는 과정이 단순히 볼살만 빠지는게 아니고 환자놀이도 빠지고 눈도 꺼지고 뭐 다크서클도 꺼지고 팔자주름도 꺼지고 그러는데 눈은 퀭하니 꺼져있는데 볼살만 빵빵하다 그러면 완전 그냥 강남성계 이렇게 아주 격이 떨어지는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필러의 종류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필러를 맞게 되면은 뭐 1년 정도 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1년마다 풀페이스 필러를 막 맞아가지고 저한테 환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필러 언제 맞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어? 나 필러 맞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이런 게 필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나요? 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러는 상당히 오래가고 또 제가 그 필러로 박사학위를 2001년도에 받았는데 그 실험을 했던 1998년도까지만 해도 필러의 종류가 아주 제한적이고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여러 종류의 필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가격도 아주 저렴한 필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주 무분별하게 막 필러로 맞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달덩이처럼 무페이스처럼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필러로 하게 빵빵하게 하게 되면 애기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청귀 얼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필러가 많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거의 필러 만능주의로 돼서 코 성형을 하지 않고 필러로 막 콧대를 막 높일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그래서 필러로 뭐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찌개를 끓일 때 거기에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또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기 또 야채 이런 것들은 뼈 수술이나 아니면 칼 대서 하는 수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필러 시술은 양념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찌개를 끓이는데 양념만 막 쳐가지고 그러면 전혀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야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양념은 살짝 들어가는 것처럼 뼈 수술이나 아니면 절개 수술이나 보형물 수술 이런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러는 양념처럼 첨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방법이지 그 양념으로 찌개 맛을 낼 수 없듯이 필러만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코를 세우고 뭘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애교살이 이전보다 많이 꺼져서 애교살 지방의식을 하고 싶고 또 콧망울에 귀여운 거를 넣었다가 어색해서 빼버렸더니 콧망울이 작아지고 약간 오그라들면서 찝힌 느낌이 있어요 콧볼 관상이 여성의 엉덩이 볼륨에 비유된다고 하는데요 콧날개 지방의식하면 얇고 찝힌 거가 개선 가능할까요? 그리고 애교살 지방의식과 콧날개 지방의식 비용도 알려주세요 관상학에서는 애교살을 와잠이라고 해서 누울와 누에고치 잠 그래서 눈 밑에 이렇게 누에고치가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해부학적으로는 눈 밑 속눈썹 바로 아래부터 하부 5mm까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애교살 필러를 막 맞아가지고 그 애교살이 누에고치가 너무 뚱뚱하게 돼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퍼렇게 돼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성형한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눈 밑에도 눈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 S라인을 자칫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 밑 지방이 쳐지면서 튀어나온 현상은 애교살이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노란선 부분입니다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 즉 왼쪽과 같이 노란 선에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온 라인이 애교살이 아니라 그 오른쪽과 같이 빨간 부분이 볼록하고 이 부분이 애교살이고 그 노란 선에 눈 밑 지방 부분은 홀쭉하고 잘록하며 파란 다크서클 부분은 풍만하게 융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눈 밑 S라인이라고 하는데 애교살 부분은 가슴이고 눈 밑 지방 부분은 허리가 되며 다크서클 부분은 엉덩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분들의 눈 밑을 보면 좀 많이 살벌한 느낌이 드네요 인터넷에 보면 애교살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연예인 그 얼굴 사진을 애교살 원래 있는 상태하고 포샵을 해서 애교살을 없앤 이런 비교하는 재미있는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쁜 여자 얼굴 3대 살집에서 그 애교살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 그리고 눈 밑 S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3대 살집 중에서 이 콧볼살 그 다음에 또 입술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